여보세요? 언니! 언니 너 왜 안 해? 나 지금 쉬고 있어 방귀새끼라고 보냈다고? 어 아니 처음에 너가 계속 야 내 글 좀 읽어줘 말했어 너가 답을 안 해 계속 안 봐 그래서 내가 야 읽으라고 막 이러다가 야 이 방귀도만 알렸는데 답이 없어 이 방귀새끼 그래서 언니 채팅창에 모모들이 사과하는 거 봤어? 어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어? 용선 언니인가? 이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아 용선님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병먹고만 해 언니 근데 나 지금 안 쉬고 있어 뭐야?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아악! 거짓말 뭘 거짓말 지금 들어와 봐 지금 언니랑 통화하고 있어 진짜? 진짜지 언니 신난 목소리 여기까지 다 들었어 와 입꼬리 나 언제 입꼬리 나 저녁에 귀에 닿는 줄 알았네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 그니까 언니 엄청 흥분해 아니 아니 우리 언니도 지금 옆에서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왜? 못해 재밌대 아 뭐가 재밌어? 몰라 그래서 막 제가 아니 우리 집에 이제 스티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어폰으로 들었어 어 언니 같이 듣고 싶대 우리 언니가 어 얘기하는데 아 별이 왜 댓글 안 봐봐 나 보고 용선혜야를 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어가지고 도배를 하래? 30개 30개 붙여넣어가지고 올리래 별이가 보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렸어 어 근데도 너가 안 봐 그래서 방귀새끼 그러면 볼 줄 알고 방귀새끼라 그런 거야? 어 아니 그냥 열받아서 아? 아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안녕하세요 무무들 문별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는 인사하시라고 이제 끊으시라고요 네 아 문별이 생일 축하하고 네 제가 생일을 축하하려고 일단 왔고 네 오늘 항상 이제 본인 입으로 별탄절 별탄절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네 오늘 정말 그 별탄절이 되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별탄절 마무리 잘하시고 네 이제 별탄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네 이제 솔탄절 용탄절 오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솔탄절 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 잘할게요 그냥 인사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안녕 바이 내일 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아 그만해 그만 끊어 오케이 바이 오늘은 생일 축하합니다 알았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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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말 너무 길게 네 생일 잘 보냈어? 어 잘 보내고 있지 어디 아 지금 보내고 있어? 응 보내고 있어? 나 파티하고 있어 아 뭐야 진짜 치사하다 뭐가 치사해? 왜 나 초대 안해줘? 나 딱 소모임으로 해서 파티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바로 배신감이구나 야 야 지금 스튜디오 온라이트 하고 있어 아 진짜? 생방송 중이야 말을 안해 아 진짜 방송쟁이야 지금 생방송 중이야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해 높게 당황했구나 지금 아 굿나잇에서 생파하는 거야 어 그치 아 별로 아쉽진 않다 아 알겠어 고마워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무무들한테도 한 만생 만생 아이고 무무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갑자기 방송 무무들 러브유 오케이